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이미 여러 대학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는 등 수십 년 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것이 그렇게 전쟁터에서나 행사에서나 무서운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라는 이 수십억 수십억 년 지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오는 이 세상에 온 지도자예요. 그래서 무슨 지도자냐? 무슨 지도자요? 만능 지도자라 말이야. 만능 지도자. 뭐든지 국민들을 편안한 곳으로 잘 사는 곳을 인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춘 자라 말이야. 알겠어요? 영상 한번 털어봐. 재미있어요? 이민찬입니다. 4주 불회에 앞서 안타까운 시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라는 미명하에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정치판입니다. 국민은 끓이는 물 속에서 위험한 줄 모르고 있다가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것처럼 정부 지원금을 살포하지만 악덕업자에게 지원되는 모순과 비리투성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순된 정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허경영의 국민 배당금제입니다. 좌우 인형의 프레임에서 탈출해야 해답이 보이고 허경영의 삼삼정책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언론은 공정하게 여론조사에 허경영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 4차 산업시대에 진입하면 가장 절실한 것이 국민 배당금제입니다. 만약에 국민 배당금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국가 멸망과 국민 경제의 몰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 시국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민은 깨어나지 않으면 사회주의로 가게 됩니다. 좌파에게 정권을 맡기면 그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주류 언론은 기득권 세력이 되어 사회주의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국민을 가난하게 하지만 허경영의 중산주의는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허경영의 국민 배당금제는 가장 정의롭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제도입니다. 국민 배당금제는 철저한 예민정신과 성숙된 자유정신에 입각한 것입니다.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허경영의 국민 배당금제가 해법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공포에 앞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백신은 1등급제임에도 불구하고 일주 만에 천명가량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1등급 백신이 아닌 이 나라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속출할지 우려되는 것입니다. 특히 모범을 보일 줄 모르는 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백신 접종을 당하는 국민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고 죽는다면은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역술인들이 이런 걸 풀면서 계속 내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뭘 경고하냐?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사실은 치사선택 이걸 우리는 투표라고 해요. 선거라고 해요. 맞죠? 치사선택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찍어주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버릴 사자. 취할 시자. 그러면 투표라는 것은 말은 우리는 자꾸 그걸 투표라고 그러는데 투표라고 이야기합시다. 투표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요? 치사선택이요. 허경영은 치하고 기성정치인들은 버린다. 뭐 이럴 수 있죠. 치사선택. 이 치사선택의 이 선자가 선거할 때 선자예요. 뽑을 선자예요. 뽑아서 택한다 이 말이에요. 택해. 택한다. 치사선택. 이것이 여러분이 잘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라는 대로야. 대로. 지옥대로야. 지옥으로 가는 대로. 맞아. 맞아요. 이 치사선택 잘못하면 지옥대로가 눈앞에 보여. 맞아. 맞아. 국면 배당금주는 코스가 아니라 그냥 찍기는 뭐 그냥 신라당 백제당 거기만 미쳐가지고 찍어놓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아 그 허경영이 찍을 걸 괜히 신라당 백제당 그만 끌려다니다가 신라 백제 좋아하다가 신라 백제 좋아하다가 그냥 내가 우리가 내 새끼들 다 거지 되고 애들 장가 못 가고 잘한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신중해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정말 지옥대로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 자 이쪽에서 신라가 잡았다. 편하던가요? 백제가 잡았다. 편한금 나오던가? 편하던가요?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정말 세계를 뒤집어 엎고 바꿀 지도자가 한반도에서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일본은 황제나 천왕이 있었죠? 한국은 뭐가 있어? 신인이 있단 말이야. 신인. 한국은 야 너희가 뭐 천왕이 있고 너희 황제가 있어? 그래. 한국 자야 봤지. 신인이 있어. 신인.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한국 신인을 우습게 보나?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국민이 지금 오기를 부려야 될 때가 왔어. 그래. 누구는 천왕이 있고 누구는 황제가 있는데 우리 한반도는 야쁘지 마라. 여기 신인이 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너희 우리는 이제 오합지졸이 아니야. 맞아 맞아. 지난 100년간 너희한테 이용당하고 2000년간 중국에 이용당하고 우리가 이랬지만 이제 여기에 드디어 신인이 나타났어. 이제 너희가 맛 좀 볼 차례야. 알겠죠? 제가 누누이 당부합니다. 이 치사선택은 나원대로로 가느냐? 지옥대로로 가느냐? 다른 대로가 뭐죠? 이런 대로가 있어. 이런 대로가. 이런 대로가 있다. 이 말이야. 이런 대로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배당금 대로가 있어. 배당금 대로. 배당대로. 방배동에 있는 건가? 배당대로로 가느냐? 지옥대로로 가느냐? 여러분들이 지금도 신라백제 싸운다면 배당대로 못 가고 지옥대로로 갈 확률이 높아? 맞아 맞아. 오늘 내 강의를 들으면 정말 정말 치사선택 신중해야 됩니다. 알겠죠?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치사선택 잘못하면 도둑놈들한테 주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인가? 축하해졌습니다.